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1천 명에 육박하고 광주, 전남에만 80명이 넘는데요. 교육부도 공익 목적을 위한 범위 내에서는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지훈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승빈 씨. 2,300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입니다. 반 학생들과의 재미있는 일상을 유튜브에 올려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장지혁 씨도 IT기기 사용법과 활용법에 대한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교사 유튜버가 광주, 전남에만 80명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천 명에 육박하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사를 위한 유튜브 지침을 내놨습니다. 유튜브를 할 땐 교사의 품위를 지켜야 하고 교직 활동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게 했습니다. 공무원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대 흐름 속에 교사 유튜버가 늘어나는 등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